빠밤 태의 해피하우스 하하하하 빵빵 태의어 오늘은 로스트캣스를 갖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다시 해볼까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신기한 우유팩 서파이즈 꿀꿀꿀꿀꿀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작은 아이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진짜 우유같다 우유 맛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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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나와? 왜 이렇게 우수가 안나요? 서프라이어 좋지 우수가 와 되게 우유같다 어 뭐야 카드인줄 알았지? 오 되게 여러가지다 이렇게 다양한 피규어들이 있나봐 와 빠져 빠지라고 와 안빠져 근데 이게 뭐야? 플레이터가 되게 왜 들어있는거야? 너무 크고 안된데? 손을 떠야돼? 플레이터 느낌 되게 좋다 나와라 나와라구 플레이터가 그리고 또 왜 들어있는거야? 꺼낼기 힘들게 플레이터 나와 에잇 나와 거의 탔다 빼가 플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옷을 되게 좋다 놀아 놀아 오마이가비가 나비 잡수 너무 귀여운 애가 들어있어 이렇게 나비 잡자 나비 잡았다 이렇게 고양이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우유 좀 마셔보자 그냥 이렇게 마셔 그냥 이렇게 마셔 나와 오 나왔다 슬라임이 약간 굳어서 약간 큰 클레이가 된 느낌? 슬라임 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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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국도 남고 약간 슬라임 느낌이야 아 귀여운 치킨 귀여운 치킨 엄마 엄마 오 귀여워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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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근데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짠짠짠짠 짠짠짠짠쟈 짠짠짠짠 짠짠짠차 그대로 다음 우유를 열어서 Mazza까요? 이거 진짜 딱딱하다 안에 있는거 모래 되게 귀여운거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진짜 열정적이예요 이거 뭐야? 어? 이거 슬라임인가? 뭐 토콩도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열어볼까요? 얘가 제일 높은데? 높은 거 열어볼까? 얘가 제일 높으니까 뭐야? 컴퓨터가? 컴퓨터 이거 따다닥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 이거 따다닥 컴퓨터 따다닥 아니에요? 컴퓨터? 아! 정말 귀여운 거 같아요 뭐야? 근데 이거 날개 아니야? 잡힌 거야? 아니 약간 약간 열구인데? 친구인가? 어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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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친구를 해줄게요 여기 투표를 뜯은데? 우와! 우와! 어머! 너무 예쁜데? 여기 글씨가 살짝살짝 반짝반짝 이렇게 붙어버리더니 우와! 르르르르 꽂아주고 꺼내줘 오! 이 박스에 이번에 핑크고양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힘을 다해서 열었어 어머어머어머 귀여워 음식을 밟고 음식 위에 앉아서 음식을 덮고있어요 얘를 다 희귀한거에요 희귀! 희귀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클라이는 클라이는 이렇게 이 봉지에 보안해서 놓을텐데요 오늘은 로스패키 친구들을 갖고 돌아갔어요 재밌었나요? 다음은 또 더 재밌는 전화감과 함께 들어갈게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빵 빵 이레 이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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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